뼈~!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야이 킹크랩을 낚아볼까나! 잡았다 아아아! 월떡이야아아아 고춧가루 뒤집어서! 달걀 스팸 주먹밥 달걀 스팸 주먹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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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tar 요렇게 세워 양파 넣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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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오이맛 마늘 오이맛 양파 과즈를 넣어줍니다 크로스맵 양파 멸치 양파 치즈 퐁류 치즈 퐁류 치즈 bangs ificnuts 양념장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4.2킬로짜리 킹크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계란, 스팸, 주먹밥을 준비했구요 그리고 오늘은 지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소스로는 불닭소스, 갈릭소스, 바질페스톱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콜라 와우 콜라 엄청 두꺼워 쌀쌀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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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지 짜잔 치즈볼보구입니다 웨어 Workers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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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로úsica 옆집이랑 ÅXXXXXXXXXXXXXXXX 평소소콜라 너무 맛있어용 꼬오패 어머머머머머머 드루너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킹크랩이 3배로 맛있어 오늘 살이 안빠지네 보니깐 제가 못빼는게 아니고 이 껍데기에 살이 가득 붙어있어서 잘 안빠지는거였어요 와 살이 진짜 많다 개살 킹크랩살 봐 섞어가지고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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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너무 맛있어 고기 갓 초밥 초밥 스팸 계란주먹밥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야 이번에 빠졌다 불닭소스 빨갛게 발라서 나 어떡해 나 지금 흥분했어 흥분 자 이거는 시청자분이 저한테 소스를 보내주셔서 생화삽이 간장소스를 뿌려서 먹어볼게요 굿!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핑크다 아 깍두기 음 이번에는 이 몸통을 뒤집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내장 되게 많아 우와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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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국물에 자 아까 만들었던 달걀스팸 주먹밥 넣고요 아까 남은 재료도 아까우니까 밥 대용으로 쓸게요 밥 넣고 부셔넣고요 깨도 소스 오늘은 치즈도 좋아 잘라서 미쳤어 미쳤어 그리고 하이라이트 소스 게살 비벼줍니다 자 이제 한숟갈 크게 떠서 자 이제 한숟갈 크게 떠서 바질페스토 바질페스토 찍고 오예 바질페스토 먹기전에 소영이의 또다른 킹크림 영상이 보고싶으신 분들은 여기 여기 눌러주세요 미쳤다리 미쳤다리 깍두기 하나 얹고 깍두기 하나 얹고 레면도 레면도 상큼하게 마지막 다리 짠 이렇게 뜯어지는 것도 처음이네 오 됐다 대파 와 와 으하 흡 ㅈㄴ 다 으 킹크랩 오늘도 킹크랩 정말 맛있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칠해지니까 더 고소해